아 솔직히 좀 전에 너무 힘들었어 진짜 진짜 아 싫어 싫어 정말 싫어 난 캠크 살 때도 제일 싫어하는 책 그런 거에요 그 막 그런 거 있죠 막 초콜렛 나오고 막 압박 주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 진짜 완전 싫어 진짜 개 싫어 이놈을 연막처럼 뺏나? 주스코 다 주고 갈 거야 기다려 보채지마 무서워 죽겠어 왜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게임을 만들지 못할까요? 그 지금 뭐 이번에 군단 나오면 스토리 똥된다고 하지만 결국 봐봐요 그래서 야 평행 우주 미쳤냐 막 이러면서 결국은 난 지금 타임워프 당했어 나 지금 롤 시즌 그 두 개 지날 동안 하나를 한 번 안 했더라고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자체를 몰랐다니까 이게 진짜 타임워프 게임이에요 뭐 그 뭐라고 하지? 문명 같은 거는 굉장히 짧게 타임워프 하잖아요 근데 와우는 인연이 없어집니다 확백 하나당 2,3년씩 우려먹으니까 아주 그냥 혼나야 돼 그냥 약탈자의 쪽지 이건 약간 흥미가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다른 날 밤 다른 곳에서의 총성 카슨의 창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총구의 선광이 보였다 중얼중얼 중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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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얼해서 아 여기가 약탈자들이 오오 약탈자들이 있던 곳이 아니라 약탈자들한테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군요 그래서 아까 지하에 애들하고 같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오라고 한 건가 아니면 반대인가? 어떻게 된거지? 여기야 깜짝이야 아 잠깐만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러면 어쩔 수 없거든 이거 아 근데 이게 또 한 번 나올텐데 이거 할 수 없지 뭐 하나만 만들어 놓았지 이게 또 꽉 찼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못 만드는데 할 수 없지 뭐 신간이 내가 아니야 아저샤를 옮길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힌두이 간지랑 뭐 뭐라고 해야되냐 깜댕이 간지랑 뭐 깜댕이 간지랑 이런거 좀 예쁜 아이디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? 못 만드네 색이 또 그거네 아 아까워 누가 만들어놨고 아이디터 바꿨어요 그냥 안타깝게 됐어요 길이 어디지? 내가 일로 들어왔었나? 슬슬 갑시다 아 또 집이 있고 그래 또 들어가고 싶게 아 못 들어가게 해놨네 다행이고 아 이거 꺼야돼 배터리 아껴야 되니까 배터리 아껴야 되니까 흫 저는 기본적으로 데스윙은 굉장히 재미여 재미여 없었던 우리 생각 아 나 원래 옛날에 같이 있어 쟤 나 깜짝났잖아 지금 아 뒤뜰 그래그래 오케이 오케이 뒤뜰 한번 가보래요 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보죠 저 뒤뜰 왔어요 아 나 여기 또 길 잃을 것 같은데 괜히 까불다가 아 잠깐만 아흐 이리로 갔었으면 그냥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였잖아 아 별거 아니죠 어 잠깐만 내가 여기 온 길인가 차 차 차 여기 그렇지 옳지 엠 엠 수요티 수요티 잠깐 산탄총이 결국은 정말로 짜인 거 같은데 뭐 생각하지 않으세요? 사전거리가 너무 엎으라고 싶은데 미친 거 같은데 뺀찌 이거 쓰게되지 않죠 아 아니구나 반동 필요 없고 발사 속도도 한번 하자 이게 짱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총도 잘 못 쏘고 하니까 팔은 좀 제가 생각보다 잘 쓰질 않아서 탄 퍼지면 뭐지 일단 이거부터 어 갑자기 뻥 뛰네 어우 빡세 좋았어 이젠 정말 세졌다 자 이러면 내가 총을 항상 이거 아니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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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아 그치 이게 짱인 것 같아 이게 짱이시다 이거 이게 짱이고 그 다음에 이게 쇼티였지 좋았어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젠 되게 세졌어요 아이스크림 트럭이래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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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불쌍하다 진짜로 애기들 저런 때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런 공포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런 생각들더라 진짜 저기에도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아빠의 쪽지니까 봐야지 가라 내가 없는 동안 집에 어른은 너다 동생을 잘 돌봐라 피처 격리 구역으로 가라 여기 살던 이제 가족들이 있었나봐요 아빠가 좀 뭐 밖에 나갔다가 변을 당하신 것 같은데 아 아깝네 아 아깝네 그래도 확실히 처음 제일 처음 했던 그 조그마한 원총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해 아 이렇게 내가 이거 하나하나 들어갔으면 초반에 이거 딸려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치 뭐지 네 아지샤라에서 할 겁니다 말은 크면 제주도로 사람은 크면 서울로 호드는 크면 아지샤라로 알겠나요 이게 진짜 웬만하면은 같이 그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 잠깐만 나 어디서 왔지? 아 여기서 왔지 어 잠깐만 이거 개 죽여야 되지 않나요? 들개인데? 도망가네 보고 쫄았구만 얼란은 크면 어디로 가나 하이잘로 가나 아 죽는 것도 1위다 한꺼번에 죽기 막 이런 능력은 없나? 집을 한 번에 스킨해서 모든 거 한꺼번에 다 훔쳐옵니다 막 이런 거 생존대로 쪽지 보조 일단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애들 어 잠깐만 저 이름 전번에 쪽지에서 봤는데 아닌가? 본 거 같은데 이게 좀 약간 꿀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막 지나치긴 또 뭐하고 아 테이프를 쓸 수 있는 게 없네 안타깝구만 이씨가 아씨인가 있잖아요 이거 전번에 쪽지에서 한 번 그 쪽지 남긴 애 아닌가요? 수잔이랑 결혼한 남편 같아요 성냥값? 이게 뭔데? 어? 이거 뭐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거 있나요? 여기 금고 같은 게 있대요 제가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주스는 건 뭐지? 금고가 어디 있는데? 어 화살도 있어 짱 컴퓨터도 있다 짱이야 어 금고를 한 번 보러 가라고? 오케이 오케이 눈도 좋다 금고 이건가? 아닌데? 우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? 잠깐 번호가 뭐였지? 8 뭐였는데 잠깐만 82136 그냥 열리잖아 아 성냥감을 주워 열리는 거라고요? 고래에에에에에 다트야? 안 돼 그런 거 하고 놀 시간 없다 꼬마야 얼른 와라 너무 평화롭다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 이거 아 원래 개집이 있었네 사람이 키우던 개였다구요 만약에 덤비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 잠깐만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어요 괜찮은 생각 같은데 그니까 어떻게 갔냐고 바보야 길이 막혀있잖아 알았다 알았다 아까 뭔가 가보지 않은 길이 있었어 여기였지 여기가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길도 잘 찾죠? 바베큐 파티하는 데에요 아 배고파 님들 배고파요 이게 들어왔다 온 집이잖아 갈 필요 없고 배고파 배고파 빨리 밥 먹어야 돼 자 어? 이거 건물 안 열리는데 어떻게 열어 세모가 안 떠 응 오 오 봤어 나 지금 봤거든 나 봤어 저기 2층에 저기 저기 봐봐 거리 아니야 2층에 있었어 2층 아니야 아 가만있어봐 나 그거 있어 바보야 그거 스나이퍼건 있단 말이야 기다려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에이 헤이 bow 기다려 내가 봤어? 이거 내가 봤단 게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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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니 안나 수동 액스를 눌러서 이건 너의 짓이야! 그 차량은 너가 죽을거야! 그 차량은 너가 죽을거야! 전폐물 철저 활용! 각을 안 주지 말아줘요, 각을 보면은, 봐봐 박자가 있어요, 총 쏘는 박자가 그치 뛰어서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었어요 한방 원래 맞는겁니다 여기서 죽일 수 있겠네요, 이제 으악! 잠깐만 으악! 저 차량은 너가 죽을거야! 그 차량은 너가 죽을거야! 그 차량은 너가 죽을거야? 아, 이게 지금 아, 답답해 저기야 다음 언폐물은 안보이는데 너 뭔데? 저기까지 가야될 됐다 자, 쏴 쏴 쏴 연막탄? 드디어 쓸데가 생기는구나 근데 이 연막탄 어떻게 쓰는거지? 나한테 쏘면 얘가 날 못보나? 아,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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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 자자자 아니다 그분은 너는 터뜨려야 죽을거야 도착지에 쓰는게 아니라 중간선에 내가 뒹굿굿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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야 1층 이었네? 어 아니네 사람이 많네? 겟뎅 보이즈! 겟뎅 보이즈! 겟뎅 보이즈! 너 어디 갔어? 아아 나 죽는다 나 죽어 흠 흠 어하 잠깐만 얘네 뭐야 나 선량한 시민인데 일단 2층에 하나 무조건 있어 얼깝짝이야 미친놈이 어디지? 아 이쪽이었구나 아이고 망했다 아니 일루와 일루와 뒤졌어 죽였고 2층에 하나 더 문이 여기니까 저쪽에 있겠군 잠깐만 여깄지 어? 여기 청소년에 오 사람 어디갔죠? 어디갔지? 이 방일 수 밖에 없는데 아 층에 한게 더였나 아 나 2층에 쏘는거 봤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아 방향이 이쪽인데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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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2층에 쏘는게 어디 아닌데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맞는데 아 아 저거 뭐지? 어 왜 안 쏘지지? 아 우리 편이구나 미안해 몰랐다 아 우리 편인 줄 몰랐네 아이씨 보살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정도면 죽일 수 있잖아 네가 아 좀 아 저쪽 아 잡다 뺏 맞췄다 하나 더 있나봐요 어디죠? 안 돼 안 돼 하나 더 있어 어디 있지? 아 미안해 저기 저기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미쳤어? 헤드샷 했어 저기 또 있다 또 와 또 와 또 와 나 진짜 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또 어디 있어? 아 아 아 아 이거 어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 예예는 못 죽이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사람부터 죽여야 돼 아 좀 안돼 아 제발 제발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어떡해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 편인가 설마 아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돼 저 차를 나왔다 넌 뒤졌어 고개 한번 빼꼼히 해봐 빼꼼히 해봐 빼꼼히 해보라고 사람 운전하는 애를 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나왔다 한 번만 더 나와 한 번만 더 플리즈 플리즈 으아하하하하하 아 확대가 있었구나 아 확대가 있었구나 자 내가 다 구해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으면 헉 헤드리 헤드리 털아 죽은 거 아니겠지 렛츠 샘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빨리 빨리 같이 이런델스 어떻게 해?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미쳤나봐 뭔데 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잖아 문을 닫았다 제발 여기가 나 나 이거 못 이기 절대 못 이기거든 이곳에서 멈출 수 있어 가자 다행이다 아 진짜가 아니라 이거는 애쉬당초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아니구만요 밥 먹는다 배고파 뭐 먹자 잠깐 먹방해도 되나요 어 콜콜 그냥 치즈버거 같은 거 쪼끄만 거 후딱 먹기 배 너무 고파 어 뭐지 저거 라면 라면 어 뭐지 저거 라면 라면 그.. 그.. 이 놈이 믿어? 그 놈이 믿어? 너희 둘은 좀 좀 자극적이게 아니 아니 엘리 엘리 이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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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모더세클 그 놈이 들어가면 그 운명이 들어가면 그 운명이 들어가면 그 놈이 들어가면 어 그래? 어떻게 알았지 aumento 그 놈이 들어가면 그 놈이 들어가면 어깨 하하하 僕은 그녀의 그룹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 가장 중요한 부분은 Sam's 설명해 주시기 말하자면, 둘이 어차피 결과를 했었죠. 뭐 하는지? 많이 먹어라. 이제 진짜 많이, 어? 많이 먹고 한참 클 때인데. 저런 거 보통, 저런 거 뭐지? 뭐라고 하지? 유통기한 있지 않아요? 아니요. 지금 이거 한 20년 뒤 아닌가? 어? 왜 그래? 쌍둥이 유동연이 없어? 야 지금 이 상황이 무섭지 쌍둥이 없어 너는? 그런 것들... 인간이 아직 안쪽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? 거기에 있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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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까? 내가 바라보는 게 있는 게 있습니까? 네. 근데 꼬마가 되게 생각이 깊네요. 원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었잖아요, 원래. 그러니까 난 차라리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빨리 물려가지고 빨리 감염자가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 물어 뜯으며 살고 싶어. 생각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너무 끔찍해 생각만 해도. 이왕이면 클러커 같은 거 되고 싶어, 센 거. 아니면 그 뭐야, 방귀대전 뿡뿡이 같은 거 있었잖아. 그것도 엄청 세던데. 이왕 되려면 그런 거 돼야지. 러너 같은 거는 주먹으로만 때려도 죽더라고요. 난 진짜 공포영화나 이런 거면 그냥 빨리 나가서 빨리 뭔가 감염되던지 같이 그래서 그 물 위에 껴가지고 걔네들 무서운 거 모를 거 아니야. 이렇게 막 고민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살아. 나중에 잘되었고 얘네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다. 내일 만나요. 이거 엔딩 정해져 있는 거죠? 이거 엔딩 정해져 있는 거죠? 이거 왜 버려? 서춘기신가? 해피엔딩이겠지? 어어어? 어어어어어어어!!!! 끝에 entertainment 잘 된 거야. 괜찮아 진짜로 그냥. 형하고 다 물어뜯어. 그냥. 쟈 demands. 같이 그렇게 Medicaid 그래,이에요. coast looks good. 밥 안 먹어도 되고.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나 좀 물어뜯고 아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고 혹시 얘가 좀 아까 보니까 생각이 몰래 떠났나? 몰래? 림픽 끼치기 싫어서? 아니네? 벌써 오나 벌써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의 핸드폰으로 해봅시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이건 너의 죄? 이건 너의 죄입니다. 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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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한테는,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내려가게 나야 해. 그럼 우리의 눈을 기다리고 있다면, 우리의 아스트리고자의 대로 방문이 졸려합니다. 우리의 아스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할까? 각각의 분이 있어야 해. 그녀의 любим 한 것 다행이야. 난 나 지금냐고, 왜 내가 생각하기 일 reductions. 야 뭐 과을이네 다 왔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생각도 못한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